밤이면 어두워서 길을 찾기도 쉽지 않았던 개화마을 곳곳이 환해졌습니다. 강서구는 최근 방화동 개화마을 골목길과 이면도로에 보행자용 태양광 LED 도로명판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구는 개화마을 일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명판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와 일조량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곳을 선정해 태양광 LED 도로명판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LED 도로명판은 도로명 주소가 눈에 띄어 야간에도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LED 불빛이 밝아 여성과 노약자의 귀가 낄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LED 도로명판은 낮시간대에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충전한 뒤 야간에 점등하는 방식으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서구는 그 밖에도 빛을 활용한 로고 잭터를 설치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